우리 고향 데리고, 쇼도 관광이라도 가주세요, 넷? 이건 벚꽃놀이에요. 이제 결승전 해야 되는데... 오른쪽으로 감각할 수가 없는 называется. 소 Stanford의 공장, 소테일 방해... spread internet, 생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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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 ... 소우야 안뇽..... 소우야 안뇽.....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근데 나 진 진짜 미칠게야 이 정도면 진짜 원델러보다 잘해 상위 원델러보다 내가 진수결을 놓을 수가 있어 운율을 빚은함이 겁쟁이라는 짓이지 아니 양갱 왜 먹지? 양갱 진짜 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큐 찍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아 진짜 리시아는 바텀 라인 좀 못 이기는데 아 제발 피당한다 많이 안다 오우 제발 양갱에 필요한 맛? 양갱 진짜 어렸을 때 사가지고 한 입 먹고 버린 기억이 나 이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카직된다 음사초 리시아Where 아 깜짝이죠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암기 아 깜짝이야 으윽 어 깜짝이야 아 왔다 왔다 아이씨 제발 플래시 이거 맞추면 잡겠는데? 아 진짜 정글 트라이 아니 뭐 카즉스가 전물도 안 썼네 아니 카즉스랑 리신이랑 여기서 만나가지고 밀려 리신이 풀 빠지고 도망가가지고 바텀이 이 게임 어떻게 하냐 아 아 벌써 피곤해 어 카즉스 보인다 제발 카즉스한테 죽지마 노플이거든요 카즉스 카즉스 노플이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마다하러 가자 마다하러 가자 마다 채우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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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양인이 갱킹을 가면 뭐게요? 양갱! 하하 하하 뭔데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? 왜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? 아... 진짜로... 뭐야... 신 챔프 입 롤 신 우리 보슈가 하면 딱인데 그쵸? 하하 하하 저는 모릅니다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그 실망하는 얼굴...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게 너무 기대돼요 진짜 뇌피지얼 불편한 뇌피지얼이 너무 많아 ust lm o td o t 오 악 카즈카 죽었네? 제발 한 대 이렇게 해. 아 왜 안 죽냐. 비드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뭔가? 비전 빠졌는데? 이거 큐파밍 할 때 한 번 걸어볼까? 될 만 하거든요. 큐파밍을 안 하네. 비전 반응 못 하면 약간 잡을 딜 나올만도 하겠네. 지파밍을 뽑고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? 한 대만 더. 비신이 마무리 하겠죠? 아니면 럭스가? 어? 호텔? 집 가세요. R이 오는데? R이 오거든요? 나 집 가고 싶은데? 아 진짜. 아 진짜. 아. 하아. 왜 이렇게 텁텁해. 에이. 아 진짜로. 뭐 하는 거야. 어. 어. 탑이 탈타워가지고 약간 푸넬 받거든요? 아. 아 이 판 빨리 이기면은 마프트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아 제발. 아프다. 콘나시라 근데 피가 다 차. 차겠죠? 카직스가 아 제발 제발 이거 뭐 오는 것 같은데 카직스가 오지 않을까 카직스 하면 다이브 당하거든요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카직스 미드 아 나이스 굴먼저 에이 여기서 앞봉을 뜨네 아 아 진짜 나 진짜 개싫어 카직스 아 아 진짜 아 아 왜 이렇게 버텀만 와 제발 아 다음 스킬 도전 잘 못하는데? 평타? 어 뭐야 평타가 쓸만하지 않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rray 2 ... 1 2 2 2 2 2 Sans u 2 d 근데 지금은 레드 타이밍이니까 탑에 갔겠지? 압비전인데요 여러분 미친다 미친다 아냐 나는 펭기만 하면 돼 얘 어쩌죠? 압비전 하나 해줘는데? 뭐야 터 터 빨리 깨야겠다 아 깨졌네 이게 flexibility 이것도 어떻게 되요? diets 수고하시니 수고하시니 있다면 를 카멜이 런브란트 싸움을 볼까? 볼만한데? 이깔 없거든요? 좀만 봐줄래요? 저 카멜한테 줬거든요? 블루 터는 건 맞고 싶은데? 안턴다. 내가 블루를 줄까? 안 먹어요? 이거 내가 먹어 이거. 이거 없는데 전용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? 어? 달이 올라오면 바로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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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하지? 아무도 왜 라인 관리를 안하지? 오케이. 드디어 갔고. 울렸어요. 카르마는. 야 올렛을 시작이다. 올렛을 시작이야 생각해. 아 카밀이 캐리한다. 어떡하냐 이거. 저희 롬블 텔 없거든요? 제발. 으악. 저거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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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아무것도 없어. 어허. 아아. 가이오. dreamed. 다인. 아. 4. 나 이거 사례가 안되냐 콜 간다 나갈 수가 없다 으아 아무 라인도 나갈 수가 없어요 탑 미드 곧 정보 라인을 먼저 밀수면 죽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어테트 캔을 봐라 캔을 어 죽는잖아 왜 안 오는데 탑 봐봐 탑 제발 이렇게 카밀이 밀어놓고 저희 한 명이 이 웨이브 막으러 가면 카밀은 돌아다니고 또 우리는 부자 싸움 밀고 구한반부 근데 1대1하면 지고 누가 또 가줘야 되고 저기 또 1대1하면 1대1 있으면 지니까 그래서 가주면은 다른데 부자가 부족하고 가고 가고 자 막으러 가는데 늦었고 나 가고 있긴 한데 칼스플일 있거든? 아마? 저거 그대로 두면 또 풀필 짜야겠죠 카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안에 박혀가지고 상대의 포 당해주는 것 밖에 없어 오 오 할 수 있는게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야 나 액본다 액본다 왜 뒤져 아쉽 아쉽 이거 못잡냐? 아 얘 갑자기 EPS야 아 개맞네 야 이게 무궁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해 아 끝났다 아니 이거 세울 수 없잖아 아니 왜 왜 왜 이렇게 세지 아 죽었네 아 쎄네 쎄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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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용도 죽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잔인하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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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으세요? 핫당구 같은데? 아니면 아 범시다 2개는 안되고 핫당구 같아요 아가씨 저기 있네? 저 새끼 죽는 놈 못 죽여 왜 죽었냐? 진짜 못 죽여 와 이걸 그냥 바로 뛰었네 바론 안타 어떻게 안 보이게 뛰었지? 바론 먹고 다 죽여도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수도 있어 저 웨이브 막다가 바론 나갈걸요? 여기 놓고있다 일단 바론 시야 자체로 이렇게 먹으면 돼 미드 미바드 6이야 탑 가도 못다겠지? 못할거같아 이러면 바로 막을 수도 있겠는데? 타다이브 빨리 정리해봐 계속 받아놓기만 해야돼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 바로 막을 수도 있겠는데? 타다이브 빨리 정리해봐 타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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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론 나갔다 아 바론 나갔다 자 굿밥 물결표 난 생각해 직중하고 안해서 웨이브나 정리하는게 어떨까 이미 나갔는데 야 이거, 이거 칼슬리 하는데? 카밀 막아야 돼. 아 홍게만! 이거 게임 잘못하면 끝나는데 저거? 리콜... 히퀴은 이거 게임 끝나면 좀 나왔네. 아 이씨! 아 이씨! 아... 뭐야! 그냥 이거 나왔네. 다이브 당해요. 야... 아... 히퀴 있는데 이거? 아... 이득 받았네, 설렘 있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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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